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목요일 윤정주의 주식투시경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지연입니다. 4월에도 시장의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3월의 마지막 날 여전히 박스권 장세를 나타내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악재들 여전히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잔재하고 있어서 다가오는 4월 시장도 참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 계좌에 봄볕이 따스하게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는데요. 35년 주식투자에 대한 윤정두 대표님과 4월 시장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정두 대표님 3월 동안 공약조절 수익률이 대단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대한전선은 오늘 거의 장중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오늘 8% 이상 오르면서 누적 수익률 40%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M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하루만 7% 이상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 누적 수익률도 57%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동 제약도 오늘 하루만 6% 넘게 오르면서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213% 거의 3자릿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대표님의 공약주들 받고 싶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들입니다. 참여코드는 3333이고요. 그리고 문자 샵 3989로 매일짱 공약주 이렇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들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매일 공약주도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윤정주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요.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그리고 주린이 필독서 4대 천왕 캔들 도서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밤 10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불기둥 주도 종목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4월 시장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정주의 주식투시경 드디어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주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오늘도 많이 밋밋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은 어때요? 아 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 주력주들, 주력주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IT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IT가 다소 계속해서 주춤거리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IT 쪽에 지수 견인력, 믿어, 의심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어떤 거? 시가청액 2조 3천억짜리 대한전선. 이 대한전선의 상한가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이 많아요. 왜 올랐느냐의 기준. 지금 쫙 보시면 대한전선 상한가. 이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채팅방에 막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대한전선 상한가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기준점이 있죠.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 채익실현한다.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 채익실현한다. 언제부터?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상한가 기준점이 됐을 때. 오늘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대한전선 잡으신 거는 10시 넘어서예요. 10시 이후에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그냥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터지면서 주식수가 12억 주입니다. 12억 4,400만 주. 그 12억 4,400만 주짜리가 오늘 2억 3천만 주 거래량이 터져요. 자, 어찌됐건 그 상한가의 기준. 금요일에도 4월 첫 거래일에도 불기둥으로 또 나와야 되겠죠. 대한전선처럼 상한가 종목 한번 잡아냅시다.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상상상. 일주일 내내 5개의 상한가. 상상상상상. 출석체크 신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교육 들어가서 이 종목 어떻게 잡아냈는지 또 교육도 받으셔야죠. 자, 한번 가시죠. 상상상상상. 불기둥 종목 주세요. 내일장 공략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상상상상상상 상한가 종목. 시가총액 2조 3천억짜리에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 종목에서 이러한 상한가 주세요. 거래대금도 없고 시가총액도 잡고 그런 종목에서의 상한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불기둥 종목 어떻게 잡아야 돼. 샵. 3989. 문자 보내세요. 샵. 3989. 내일장 공략주. 샵. 3989. 내일장 공략주.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어떤 거였어요. 일동제약. 일동제약 상상상상상. 그러나서 2조 3천억 시가총액 대한전선의 상한가. 와. 대박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종가가 여기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얼마 밀려 있어요. 4.66% 밀려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의 지수 3,012포인트일 때가 이게 12월 24일이었어요. 작년. 3,012포인트일 때. 그때 대비해서 상승률이 다오는 그때 얼마이냐면 106% 상승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3,000포인트일 때. 4포인트 밀린 거네 그러면 포인트로. 단순하게. 그렇죠. 제자리에 닿았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기준에 제자리에 닿았다는 거예요. 다오지수,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1월 저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만 놓고 보자 그랬어요. 1월 저점이 추가적으로 깨져서 내려온 게 이만큼뿐이 안 되는데 자꾸 시장에서는 1월 말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져나오고 나서 2월, 3월에 결국은 추가적으로 조정폭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포감, 불안감, 지금까지도. 그런데 지수는 어떻게 돼 있다? 제자리에 다 돌려놓고 있다. 일본 증시 바닥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돌려놨어요. 지금 얼마예요? 46이죠. 아까 말씀드린 12월 24일 기준에 얼마였다고요? 50. 그러면 일본 증시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3000포인트 기준 잡았을 때 거기 대비 4%뿐이 안 밀려 있는 거예요. 다 돌려놓은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다만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강세를 뛰는데 유럽, 독일의 경우는 아직은 더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은 더 들어올려야 돼요. 그래도 독일 쪽도 얼마였어요? 46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폭이면 우리나라 등락률 대비해서는 덜 빠진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돌린 거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8.9%. 하루 반등이 8.9%.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은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의는 할 필요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결론은요. 결론은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에 이 장대 음봉 지정확정 리스크, 국내 증시의 지정확정 리스크. 어떤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 대선을 앞두고 여전인지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계속 쏴야 됐죠. 지금도 뭐 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이 장대 음봉이 아직까지 회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대부분이 이 자락까지 돌려놨죠. 최소 범위 3천. 3천 수준까지. 국내 증시 어떻게 돼? 이 자락까지 대략적으로 10%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 10%를 누가 들어 올립니까? 지수와 업종, 지수와 종목을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IT.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IT. 거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돌려야 돼요. 지금은 더디게 움직이지만 그들이 움직여줘야 이 자락까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더딘 것 같고 밋밋한 것 같지만 주력주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주요한 구간에서의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얼마? 106이었다는 거예요. 다 돌려놨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46. 여기가 좀 못 돌린 거예요. 유럽, 독일. 일본은요. 여기 50. 우리는 얼마야? 53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못 돌린 상태. 그다음 독일. 이제는요. 돌린다는 얘기죠.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시장을 보셨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지수 꿈쭉꿈쭉 찔끔찔끔 올라와서 이제 2700포인트 중반에 놓여지게 됐는데 시장은 좀 밋밋해요. 그래도 오늘은 대형주에서 움직임이 나았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전부 소형주에 몰렸는데 오늘은 거래대금이 대형주에도 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전선 시가총액 2조 3천억짜리가 상한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어때요? LNF가 이제 에코프로 비행을 따라 붙을 수도 있을 정도. 그렇죠? 따라 붙을 수 있을 정도. 엄청난 탄력으로 지금 돌려놨어요. 삼성 SDI도. 2차전지의 반등 탄력이 어마어마하죠. 그 흐름 속에서의 변동폭.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굉장히 밋밋해. 너무 그리고 많이 미끄러졌어요. 이 기준에서 SDI 같은 경우에 오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들여다보시고 수익 기준을 잡아내시는. 금융지주사. 마찬가지죠. 오늘 금융지주사 특집으로 갖고 나왔는데 KB금융. 시간이 안 돼서 못 볼 것 같고 금요일에 불타는 금요일에 KB금융.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여기서 지금 들여다보시고 편입해야 되는지를. 실적이에요. 실적 범위를 놓고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기준을 잡자. 이 중간 범위에 있는 실적과 밑에 있는 종목의 실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억 8천만 주. 제가 아까 2억 3천만 주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2억 8천만 주. 그렇게 되면서 상한가. 그런데 나머지 종목군들 대부분 보시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없어요. 시가총액 큰 종목 자체가 없어요. 1조 이상 자리가 없어요. 우리 1조 이상 자리를 본다. 1조 이상. 1조 이상. 대한전선 2조 3천억. 2조 3천억인데도 이런 상승률이 남아요. 다시 보실까요? 여기에 1조 이상 자리 단 한 종목도 없어요. 그나마 HFR이 한 5천억 수준? 그 정도. 나머지는 시가총액이 다.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은 변동성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런 거. 삼성 SDA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7위. 7위에서의 이런 변동률의 수익.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가총액 3위. 2위하고 1조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런 LNF에서의 변동률. 거기에 상한가 기준.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273개 종목이 있어요. 이거 진짜 한번 우리 따져볼 거야. 25일날 기준에 273개였던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지수가 올라왔는데 여전히 273개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본분 내가 그냥 확인해갖고 이거 혼내줄 거야. 이 정도로 많아요. 이거보다 적진 않아요. 273개 종목보다 1조 이상짜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의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 1조 이상짜리의 거래대금이 풍부한 대한전선. 1동 제약의 경우에도. 다만 이제 두 종목은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부담이 됩니다.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종목군에서도 거래대금이 충분한 쪽 위주에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위주에 특히 일동 제약 같은 경우는 25일 날 상한가 이후에 24일 날 얼마였어요? 53,000원에 이번에 고점 얼마예요? 75,000원, 7만 6,000원? 75,000원 오케이. 75,400원 5만원에서 5만원 초반에서 그 흐름 잡아내셔야 되잖아요. SM 사상체대치 신고가 오늘 넘기고 밀린 거예요. 사상체대치 신고가 85,000원 찍고 밀린 겁니다. 수급은 추가적으로 오늘 또 들어왔어요. 0.5% 수준 1조 미만짜리에서 박셀바이오 변동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제한적으로 내일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 되고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오늘 변동률 나온 것이 일동 제약 거래대금 그 다음에 SM 사상체대치 신고가 삼성 SDI, KB금융 잘 보세요. 24일입니다. 24일 날 일동 제약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노란톡에 오면 뭐가 좋아요? 라고 그럼 윤정도는요. 2,400개 종목에서 야간 교육 22시 30분에 내일장 공약주를 오픈해드려요. 그리고 개장 전에 내일장 공약주를 개장 전에 오늘장 공약주를 오픈해드립니다. 2,400개에서 5개 종목을 올려드려요. 5개 5개 딱 5개 수십 종목 올리는 것도 아니고 5개 일동 제약이 어떻게 했어요? 이날도 변동률이 5% 정도는 왔는데 24일 날 근데 어떻게 됩니까? 25일 날 25일 날 일동 제약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됩니다. 700만 주 기준 거래를 1동 제약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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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어떻게 했어? 상한가라네 넷게임즈 넥슨지티도 상한가라네 1동 제약 어떻게 했어요? 1111 한번 갑시다. 우리는 1등이야 1111 1등 1등 1동 제약 1111 내일 1동 제약의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천만 주 가까운 수준이 터져준다면 상한가 왜 못 들어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 한번 갑시다. 1111 1동 제약 1등이야 2월 달에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상한가 3월 25일 날 또 상한가 이번 주에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 어떻게 할 거예요? 1111 오늘 1동 제약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어떤 변동이 나왔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1111 1동 제약 같은 종목으로 금요일 날 불금 만들어주세요. 25일 날 상한가 개장 전에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셔야지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 지금 1동 제약 개장 전에 저렇게 올려드리고 24일 날 25일 날 계속 올려드리고 야간 교육 해드리고 25일 날 상한가 28일 날 1동 제약 그러고 나서 28일 날 기준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와 1동 제약입니다. 남산알미늄 상한가에 1동 제약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1동 제약입니다. 28일 기준에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1동 제약 오늘도 변동률이 얼마 나와요? 장중에 6% 어제 변동률은 난리가 났었죠. 쭉쭉쭉 25일 이후에 변동률이 만만치 않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그러나서 29일에 또 K카 오토행과 함께 K카는 시가총액이 크죠. 1조가 넘죠. 크잖아요. 오늘도 플러스 4% 가장 최상위의 상승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여기도 1동 제약 1동 제약 1동 제약 박셀바이오 언제요? 30일 그리고 나서 31일 날 8%의 박셀바이오의 변동성 지금 이 종목들은요 주력주의 종목분들이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변동성의 종목에서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동 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1동 제약 오늘은 변동률이 좀 제한적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대한전선으로 우리는 52주 신고가의 SM과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삼성 SDA에서 박셀바이오는 교육은 해드렸는데 변동성이 안 나오고 그대로 그렇다면 4월 첫 거래일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돼요? 대한전선 와우 주린열공 선생님 상한가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상한가에 중생선장님 대한전선 상한가에 50% 매도하면 되나요? 남들은 상따하는데 우리는 상한가에 오히려 차이시잖아요. 그게 기준점입니다. 그게 불기둥 마스터님 방도 삼고초리에서 모셔왔잖아요. 윤정도가 삼고초리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 방도 내리 그냥 앞부분도 마찬가지 앞부분에 그냥 쭉 넘겼는데 내리 그냥 수익 감사합니다. 이 계좌 수익 보세요. 39.71 어 이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노란톡에서 가져가셔야죠. 자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샵 39.89 뭐라고 보네요? 내일장 공략주 내일장 공략주 그래서 대한전선처럼 상한가 종목 주세요. 또 일동제약처럼 3월 25일 날 상한가에 추가 변동성 나오는 그런 종목 주세요. 샵 39.89 내일장 공략주 그리고 22시 30분에 야간교육 오셔야죠. 노란톡에 와게 서서 하루 종일 창중에 교육받고 수익 창출해내셔야죠.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윤정도 대표님의 공략주들 가운데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상당한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바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오늘 상한가를 갖습니다. 그리고 SM 52주 신고가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하루만 7% 이상 오르면서 벌써 누적 수익률 57%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6% 이상 오르면서 누적 수익률 거의 30%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KB 금융 오늘 2.5% 오르면서 누적 수익률 16%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잡고 싶다 하시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립니다. 참여코드 3333이고요. 그리고 문자 샵 3989로는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들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내일 공략주도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요.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그리고 주린이 필독서 4대천왕 캔들 도서 두 가지를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밤 10시 30분에 대표님의 온라인 방송이 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방송에서는 불기둥 세우는 종목들 공개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불기둥 주도 종목까지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내일짱 공략주 보내셨습니까? 지금 벌써 2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란톡에는 벌써 40명 이상 우르르 막 들어와 계세요. 지금 한 50명 넘게 들어오셨겠네요. 샵 3989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1월 이후에 상가 종목이 49개입니다. 1월 이후에. 그중에서 오늘은 대한전선을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근데 오늘 뿌듯한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선배분들 주린열공님 또 중생선생님 전부 차익실현하시고 또 절반 이상 차익실현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뿌듯한 게 뭐냐면 대한전선 오늘 교육을 잡아드릴 건데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육만 잘 받으면요. 교육만 잘 받으면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만 잘 받으면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한전선의 사실상이요. 이 대한전선의 오늘 상한가를 2조 3천억짜리 상한가 가서 2조 3천억이란 말이에요. 이 상한가를 왜 상한가를 갖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안쪽이에요. 저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장중에 10시에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져서 바바바바밤 하고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 이렇게 갔으니까 상한가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진칼에 대조주로 올라섰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돼 있는데 그건 전거래를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이전에 오픈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줄인열공 선생님 그리고 중생 선생님 12시 41분이에요. 올려주신 시간이 줄인열공 선생님은 이제 원래 매매대로 전량차익실현을 했습니다. 이 기준 우리 중생 선생님은 절반의 차익실현 50% 차익실현을 하면 됩니까? 수익률은요. 10시에 들어가셨다면 조금 더 높죠. 우리는 왜 상한가에 차익실현을 하냐면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 30%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2020년 3월 이후에 변동성이 확장돼서 그렇지 그 이전에는요. 연단위에 연간 단위에 30%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그죠? 근데 하루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데 뭐 예전처럼 코스작 종목 12% 상한가일 때 또 혹은 유가정권시장 15% 상한가일 때 그때처럼 아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점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의 기준점을 잡잖아요. 상한가 가서 2조 3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서는 기계적으로 우리는 차익실현을 한다. 상한가 이탈이 되면 이탈이 되면 2% 밀리면 전량차익실현을 한다. 밀은 안 둡니다. 그리고 50% 차익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갔을 때의 기준은 이길 시초가 처음 시작한 가격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전량차익실현을 한다. 이 기준만 명확히 잘 지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이 내용이 34년 주식 노하우를 갖고 있는 35년이죠. 35년 주식한 윤정도가. 여러분들께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쫙 해드렸잖아요.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그 수익률 대회 우승한 노하우를 12권의 책으로 지금 프로필하면 쫙 나오죠. 12권의 책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교재로 해서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 2005년도 2005년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지금의 KLX에서 윤정도만 유일하게 초청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교재를 지금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자 노란톡에 뭐라고 쓰시냐면요. 교육의 힘 입장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럼 광고쟁이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교육의 힘 거거거거거 거래량 거거거거거 거래대금 거거거거거 자료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교육의 힘 거거거거거 자료 주세요. 요거만 하시면 요 자료 요 원본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교육 교재를 드릴 겁니다. 교육의 힘 거거거거 자료 주세요. 한번 갈까요? 출석체크 교육의 힘 지금 뭐 50분 이상 새롭게 들어오셨으니까 먼저 들어가신 선배분들은 또 능동적으로 올려줘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교육의 힘 거거거거거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신 분들께는 원본 자료 교육 교재 드리고 동영상 링크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다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육 받으시면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일동 제약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계좌 수익으로 불기둥으로 확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대한전선은 지금 PBR이 3.3 구배고요. PBR은 나오지도 않아요. 전망치가 없다는 거예요. 컨센센스. 그만큼 펀드멘탈적으로는 확인해야 될 게 많다. 그리고 오늘 이슈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 이외에도 구리값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구리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선주들이 강세를 띈다. 대한전선이 강세를 띄니까 나머지 종목이 올라온 거예요. 나머지 종목. 그런데 대한전선 이외에 나머지 전선주들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한전선의 흐름 14시 48분에 전략을 추가적으로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디서 접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여기서 접근을 했겠죠.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교육 교재 내용을 정확히 잡아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별표를 해놓으시고 이거 이제 동영상 나중에 녹화방송도 보시고요. 22시 30분에 추가 교육해드릴 거고 이 차트나 이런 내용들을 노란톡에 방송 끝나자마자 다 뿌려드릴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거래가 상당히 터져 있죠. 여기서의 거래 대비가 아니고 이 기준 거래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물론 5분봉이지만 1주, 월봉 또 1분봉, 5분봉, 10분봉 다 똑같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거래량 교육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래량이요. 대량으로 터지면 돼요. 대량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일 대비에요. 전 캔들 대비에요. 20배 터지면 돼요. 아니 뭐 밑둑 끝도 없이 20배가 왜 20배야. 10배는 안 돼? 50배는 안 돼? 100배는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5MA 5거래일의 이동평균선 그리고 20MA 일반적으로 5일, 20일 이 평균을 쓰잖아요. 5주, 20주 5월, 20월 5개의 캔들 그리고 20개의 캔들의 거래량의 평균치 그게 우리는 빨간색과 파란, 초록색으로 이렇게 기준을 지어놨습니다. 그 거래량 그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이럴 때 넘기는 넘기는 기준의 거래량을 우리는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표현합니다. 5M에 20M의 거래량을 넘기는 그리고 그것도 평상시에 거래대금 몇 천만 원이야? 몇 억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명확히 그리고 이게 진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인지 명확히 봐야 돼요. 천만조에요? 이게 봉하나에 천만조에요? 5분봉 기준에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2천억 원의 기준을 설정한다. 거래대금이 2천억이 돼야 지금의 기준은 2천억이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의 경우는.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2020년 3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 10배 정도 늘어났어요. 4조 6천억, 7천억 하던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15조 15조 수준 어찌됐건 무지하게 올라왔죠 거래대금이 그 거래대금이 올라옴으로써 2천억 정도 수준이 돼야 전체 거래대금에 20이 전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20이 전후에 우리나라 오늘 거래대금에 20이 전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2천억을 넘겨요. 오늘은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조금 있는 날은 20이 전후에 놓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들여다보는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설명 지금 어떻게 다해? 욕심쟁이들 아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의 힘 거거거거거 자료주세요. 그러면 이걸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다 이 내용 낱장파일로 이렇게 돼있잖아. 2천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2천억을 기준으로 잡았어. 예를 들면 2천억을 기준으로 잡았어. 그러면 9시 10분까지 10% 9시 반까지 20% 10시까지 30% 그리고 12시까지는 40%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시에서 10시에서 11시까지 거래가 터진 겁니다. 대한전선이. 그럼 얼마? 30에서 40이니까 대략 한 35%. 얼마? 7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된다. 700억. 그럼 대한전선에 2조 3천억짜리 상한가 가서 그 종목이 1조는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 10%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에는 15%까지도 따라 붙을 수 있다. 그 특별한 건 뭐야?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올라오면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짜리가 최상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어떻게 5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버려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들여다보는 그래서 결론은 2천억에 2천억이면 10위 안에 들어와 버려요. 22도 아니고 곱하기 35% 11시까지 그럼 얼마? 700억이 터지면 된다. 700억인데 지금 이 종목은 1,500원이라고 대충 잡아줬을 때 700억은 얼마? 7천만 주 터지면 7,500억입니다. 7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느냐 여기가 1,500만 주예요. 어떻게 돼요? 2천만 주 그 앞전 거 여기 3천만 주 4천만 주 그 이상 되죠? 그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해낼 거야? 이 매직 시그널이라는 거는요. 이 매직 시그널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수치를 얼마를 줄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소너 모멘텀 차트예요. 증권사에서 너넌 수치하고 윤정두권은 전혀 달라요. 결론적으로 11선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분봉이든 10MA 그 기울기가 상향이 되고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으면 신뢰도는 짱. 당연히 양봉해야죠. 그럼 이자락의 기준이 1550원 1600원 1649원 50원 이 사이에서 편입을 할 수 있고 결국은 1850원 만약에 1550원에 들어갔으면 300원 수익인 거예요. 20% 가까이 조금 늦게 들어가셨어도 그래 여러분들 선배 분들은 여기서 편입해서 12시경에 이거 상한가에 차익실현 할까요? 50% 이렇게 그 흐름의 기준을 잡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다시 잡아드리잖아요. 지금 상한가입니다. 상따 없습니다. 고가에서 차익실현 절반 하시고 2% 밀리면 또 나머지 차익실현 하시고 안 밀리면 나머지 50% 정도는 이 길에 이 길 기준에서 차익실현 한다. 이 길 어떤 기준 이런 수익 범위에 매도를 전량 하신 분도 계시고 절반 가져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차익실현의 범위를 명확히 지키라는 얘기예요. 상한가로 그 다음날 무조건 상한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날 무조건 갭상승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음날의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 부분이 평상시에 없었어요. 20배 이상 터지면 들여다본다? 무슨 말 밑듣고도 안다는 얘기 OMA 20배 거래대금 2천억 그런 기준에서 보시고 이거를 장학형으로 본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이거를 장학형으로 본다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평상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비이성적인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노트에 스프링 노트에 스프링 노트에 SSS 한번 갑시다. SSS 나도 공부하고요. 저런 상한가 잡고 싶어요. SSS 나도요. 상한가 종목만 잡히면요. 이렇게 스프링 노트 SSS 스프링 노트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상상상상상 SSS 능동적으로 한번 갑시다. 그러면 이 교육자료를 싹 다 드릴게. 거래량 교육자료를 말고도 캔들 보태서 다 드릴게요. SSS SSS 그렇게 해서 남들처럼 이걸 누가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스프링 노트에 이거 붙여갖고 저한테 확인받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누가 하시겠냐고 노란톡에 무료로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무료로 들어오셔서 이 교육자료를 이렇게 다 받으셔서 그걸 출력해서 노트에 붙여가며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나중에 하세요. 수익 내고 난담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까지 독수리 탑법으로 이렇게까지 누가 이렇게까지 올리시겠어요. 글을 그죠. 결론은 연간 단위에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범위는 공부뿐이 없다. 그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 놀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수익부터 내시고 수익 나서 재밌으면 이런 공부하시고 아휴 내가 지금 공부해서 하버드대학 갈 거 아닌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노란톡에만 들어와 계시면 불기둥 마스터님 상고초로 해서 모셔요. 불기둥 마스터님이 그냥 종목 잡아주시고 교육 잡아주시고 윤정두가 교육 잡아드리고 대한전선처럼 상상상상상 이제 30명도 안 남았어요. 1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70명 이상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샵 3989 내일장 공략주 문자 보내시고요. 너무 길다. 그럼 윤정두라고 보내시면 돼요. 문자 보내시고요. 노란톡 오셔가지고 장중에 저런 대한전선 같은 종목 여러분들 선배분들하고 잡아내셔서 남선 할미님의 그 상한가 렐리 근데 그건 시가총이 작잖아. 대한전선처럼 시가총액 2조 3천억짜리에서 상한가 일동제약처럼 시가총액 1조 8천억까지 올라가는 종목에서 상한가 잡아내십시오.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윤정도 대표님의 공략주들은 참 특별합니다. 그냥 오르기만 하는 종목이 아니라 크게 오르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바로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한전선 상한가를 갖습니다. 그리고 SM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오늘 7% 이상 올랐고요. 누적 수익률도 57% 나타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오늘 하루만 6%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 누적 수익률 29%에 근접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동제약은 누적 수익률이 세자릿수 수익률 나타내고 있네요. 213%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까지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16%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이제 4월에는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오프 켜시고 갖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코드 3333이니까 잘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자 샵 3989로 내일짱 공략주 혹은 윤정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보내주시는 분들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내일 공략주도 함께 드립니다. 자 벌써 뭐 70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30분 정도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하셔서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드리니까 이 안에 드시고요. 자 그리고 주린이 필드폭석 4대천왕 캔들 도서도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전해드리니까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밤 10시 30분 온라인 방송에서는 당장 불기둥 세울만한 종목들 알려주시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윤정도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분이 벌써 넘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30명만 더 받겠습니다. 노란톡도 100분만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벌써 한 8, 90명 들어오셨어요. 일단 방송 끝날 때까지 열어두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한번 보시면 이래요. 일동제약 1월 24일 이후에 213% 1월 24일 이후에 상한가 총 41개 종목이라고 표현했는데 41번에 49번에 상한가가 나온 거죠. 그중에 일동제약만 4번입니다. 그중에 그래서 일동제약의 2월 3일 날 상한가 작년이니까 12월이니까요. 2월 7일 상한가 그 다음에 2월 25일 날은 상한가는 아니고 100원이 모자랐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밀렸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보시면 3월 25일 3월 25일이 금요일이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 직원분 그래서 그때도 혼내준다고 했는데 금요일 이 밑에가 목요일이잖아요. 3월 25일 금요일에 상한가 근데 아까 보셨지만 24일 25일 날 야간교육뿐만 아니라 개장전 상한가 정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 이런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보면은 그냥 빨리 넘길게요. 이거 뭐 다 보시면 배만 아프지. 맨날 올라오는 글이 다 올른 거 왜 얘기해주냐 다 올른 걸 왜 얘기해 2월 3일 상한가 가고 다 올른 걸 왜 올려주냐 했을 때 2월 7일 상한가 가잖아요. 2월 7일 상한가 가고 다 올른 걸 왜 올려주냐 했을 때 2월 25일 상한가 가잖아요. 오늘은 변동성이 6% 정도 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결론은 종가가 1% 끝났고 시간을 눌렸죠. 오늘의 히트작은 사실 대한전선이지만 일동제약의 경우가 3월 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5일 날 25% 오늘 기준에 6%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거죠. 22%까지 올라왔었잖아요. 22%까지. 결론적으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낼리가 나올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란톡에 보면 이렇게 진짜 교육을 잡아주는지 그 수익 범위가 나는지 3월 달에도 거래량이 수반됐으니까 내리. 그 부분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보세요. 2월 3일 날 일동제약 29% 상한가. 그리고 2월 7일에는 개장 전에 이미 일동제약. 개장 전에.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이 이 날도 상한가. 그리고 3월 25일 날은요. 끝내주는 날이 보합에서 상한가야. 보합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3월 25일 날은. 초대박인 거지. 2월 25일 상한가. 100원 모자르다 그랬고. 그리고 3월 23일입니다. 소름 돋지 않아요? 3월 23일 날. 자 3월 24일에 볼 일동제약 400만 주입니다. 공격적인 겁니다. 400만 주만 터져도 2천억 넘기니까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동제약의 기준입니다. 야간 교육에서 유튜브에서 오늘도 22시 30분에 이 교육 하죠.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야 야간 교육 진행 받을 거 아닙니까. 자 3월 24일 날 일동제약 400만 주 공략하십시오. 개장 전에 올려드린 거고 당일 날은 5.42% 제일 중요한 건 3월 25일 날 개장 전에 일동제약입니다. 700만 주. 개장 전에 일동제약입니다. 3월 25일 날 보합에서 상한가. 야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도 어제 22%까지 올라왔잖아요. 일동제약의 경우 3월 28일에도 천만 주 기준 잡으십시오. 그리고 눌림목 나오다가 오늘도 천만 주 기준 잡으십시오. 오늘은 이제 꼬리가 달리니까 천만 주는 안 실렸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내일은 3월 1일 첫 거래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천만 주 혹은 7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 그럼 변동성 시초과 대비 최소 10에서 15%까지 천만 주의 기준 잡으면 시초과 대비 그 기준 그 기준이 나옵니다. 펀드멘탈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공시 내용이 나온 게 없다. 다만 뭔 일본 업체하고 자꾸 무슨 코로나 경구치료제 개발한다 개발됐다 승인 얻을 거다 이런 보도자료뿐이 없다. 그 보도자료에 우리는 보도자료에 휘청휘청 휘둘리고 뇌동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매직 계산기와 함께 기준점 잡아줘서 올려드립니다. 3월 23일이에요. 얼마하게? 5만 3,100원 얼마가요? 이게 7만 5,400원 가버려요. 매직 계산기 5만 3,100원 6.95% 다 오른 걸 왜 줘요? 물 다 오르긴 왜 올라요? 이게 5만 3,100원에서 얼마까지 가요? 7만 5,400원 그럼 얼마예요? 2만 1만 8,000원인가? 얼마야? 2만 2,300원 올라왔네요. 그럼 얼마예요? 40% 이상 올라왔나요? 23일 대비해서 23,24,25 25일날 상한가 그 다음에 이번 주 한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40% 올라온 거예요. 이 수익 안 잡아내실 거예요. 이 전략 부분에 거래량 터지고의 기준이죠. 전일 대비 전거래량 대비 거래량 얼마? 20배? 말도 안 되는 소리. 5M에 20M에 일동 제약의 기준 거래량 대비 최근에 터진 거래량 대비 70% 수준의 거래량 조금 전에 얼마였어요? 5만 3,100원이었죠. 언제? 23일날. 근데 25일날 점심 때 뭐라고 써줘요? 6만 4,100원입니다. 현재가가 6만 4,100원입니다. 근데 비중을 유지합니다. 7만 원으로 목표주가 상행합니다. 만약에 6만 2,000원 이탈되면 차익실화냅시다. 이탈 안 돼. 그러나서 25일날 2시 16분에 또 동영상 전략 올려드려요. 이게 노란톡에만 계시면 노란톡에만 계시면 이 정도가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6만 7,700원이야. 목표주가 당연히 7만 3,000원으로 상행이죠. 25일날 금요일날 상행가간 날 그렇게 하면서 이 차트를 추세차트까지 전부 올려드렸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추추추추추추. 내가 요즘에 잘 안 드린 자료인데 추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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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우리 연구원 직원분들이 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 그렇게 해서 이 추세 교육을 받고 이 수익을 그냥 다 올린 걸 왜 주냐 상한가 한 걸 왜 주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날 이후의 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상한가 6만 9천 8백원뿐만이 아니라 7만 5천 원대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게 언제예요? 이게 30일 어제의 기준입니다 어제의 기준에서의 불기둥 마스터님 올려주셔 개장초에. 윤정두가 또 추가적으로 교육 잡아드려.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이 내용들, 이 내용들. 분봉에서도 이 출세 범위의 내용들, 거래량, 거래대금의 내용들. 자, 85,400원 대비해서 3%, 5% 빌리면 전량차익신을 합니다. 72,000원, 73,000원의 전량차익신이에요. 75,400원 찍고. 그 수익 범위를 노란톡에 계시면 여기서 일단 수익 범위에서 다 차익신을 하시고 나서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수익실현 다 하고 노란톡에 계시면 차익실현 범위까지 꼭꼭 집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려요. 짧게 알려드립니다. 노란톡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면 함께하실 수 있는 링크들입니다. 참여코드 3333이고요. 그리고 문자샵 3989로 내일짱 공략주 혹은 윤정두 이렇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들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내일 공략주도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하시면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그리고 주린이 필독서 4대천왕 캔들 도서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밤 10시 30분에 온라인 방송에서는 불기둥 주도 종목들 알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하셔서 당장 불기둥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윤정두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어요. 샵 3989 시간 없으니까 그냥 윤정두라고 보내세요. 윤정두 빨리. 이제 끝나는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내일짱 공략주 일동제약이든 대한전선이든 상한가 종목 잡아 내보셔야죠. 4월 달에는 불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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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셔야죠. 49개의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이 기준에 일동제약이 4차례의 상한가가 기록이 됐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수익을 전부 가져가셨고 이 수익 부럽지 않아요. 이 수익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편입하고 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지금 거래대금이 4위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오늘 6%로 다소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항상 보시면 2월 23일, 25일 이런 기준에 변형 샛별형의 기준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변형 샛별형의 기준. 아직 고점을 못 넘기고 있을 때. 벌써 이미 22, 23. 25일 날 상한가 들어가면서 요자락에서 교육해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치고 들어오려고요.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그리고 그 앞전에 지금 그 앞전에는 뭐예요. 이게 2월 3일, 2월 7일 상한가 들어갈 때 상승장학형의 기준입니다. 4대 천원 캔들 상승장학형. 이것만 잘 배우셨어도 이것만 잘 배우셨어도 이것만 잘 배우셨어도 이것만 잘 배우셨어도 샛별형 22일, 23일 다 교육해드리고. 그러나서 이거예요. 상승장학 확인형 여기서만 캔들 교육 제대로 받았다면 확인형에서 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되고. 이 기준에 변형형의 기준에 샛별형입니다. 3만 8천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3만 8천원, 4만원 초반이야. 캔들 교육만 받으면 7만 5천 4백원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2월 말 기준에 3만 8천원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상승장학 확인형, 변형샛별형, 또 상승장학 확인형. 캔들 교육 안 받으실 거야. 자, 4대 천황 빨리 갑시다. 시간 없어. 4대 천황. 캔들, 캔들. 빨리 1분도 안 남았어. 캔들, 캔들. 이번에 제일 중요한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리는 거야. 도서 한 권 줄이니 편 통으로 드립니다. 4대 천황, 캔들, 캔들. 얼른. 빨리. 4대 천황, 캔들, 캔들. 도서 주세요. 4대 천황, 캔들, 캔들. 도서 주세요. 무료로 책 한 권 뿌려드리니까. 지금 시간 없어.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이 수익 범위를 캔들 기초만 아셨어도 다 잡아내는, 다 잡아서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가져가는. 여기서 뭐예요? 갭 기준에 갭 교육 자료까지. 이거 다 드릴 거야, 오늘. 오늘 기분 좋으니까. 23시에 다 해드릴 거야. 이거 망청까지 다 보여드렸죠? 망청까지. 망청, 망청. 저 망청의 기준에, 이 망청의 기준에, 이 망청의 기준에 왜 못 들어가냐고. 그러고 나서 25일 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의 이 흐름에서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다 망치로 돌려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의 위치입니다. 어제도 교육해드렸어요. 일동제약이었습니다. 상한가 종목입니다. 불기둥 종목 잡으실 분들만 노란톡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는요. 주식주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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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